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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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12시 넘게 계속 달려오다가 마땅한 차박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로등 있는 조금 거주단지 모여있는데 여기에 차 대놓고 잤거든요 근데 다리를 쭉 못 뻗어서 더이상 여기서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더 가가지고 라면 좀 끓여먹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정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 앞 창문이 설이 감겨가지고 얼었어요 기온이 엄청 낮은건 아닌데 지금 5도인가요 5도 지금 저희 5도에서 차박을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차박이 아니었어요 이 틈새로 보고 있는 오빠 지금 엔진 돌리려고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어제 온 길이 엄청 예뻤네 그리고 어제 이 길을 달려왔는데 어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느낀 바로는 차박은 해가 지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뷰는 낮에 달려야 된다 이틈새로 이틈새로 라면을 끓여 먹으려구요 주유하고 나와서 가는 길에 여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려구요 라면을 끓여 먹으려구요 개 졌어? 뭔데? 탄산수가? 가스물이다 얼마 없는데? 마트에서 큰 거 6개 샀는데 탄산수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야 돼 지금 이거 끓이고 있어요 지금 차를 저기 세워놓고 이렇게 뷰가 멋있습니다 이렇게 뷰가 멋있습니다 도시락 먹을 거예요 도시락 개꿀맛 차가운 거고 일어나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빠 클리어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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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upgrade 제가 지금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화장실이 보여요. 대박이다. 빨리 가봐요, 저기. 신나게 하니, 저기 너무 예쁘지 않나? 응. 여기 약간 국립공원 같은 데인가 봐. 지금 길 가던 중에 다른 차들도 막 서있고 여기 물, 계곡물 같은 게 내려와서 잠시 보고 가려고 내렸습니다. 나 먹어볼까? 물 진짜 깨끗하다, 근데. 더워. 맛있다. 진짜, 오빠 생수보다 더 맛있다. 나 목말랐나 봐. 말들 좋은 물 먹고 있었네. 전부 다 물통 엄청 들고 온다. 알타임을 4병 받았어요 알타에스카야 바다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서가지고 물바다가요 이제 또 저희는 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마을 쪽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인터넷이 잡혀요 급하게 숙소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는 길에 마지막 인터넷 잡히던 마을에서 오빠가 숙소에 전화를 해서 방 있는 거 확인하고 지금 숙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도 있다 이건 전에 무너졌던 다리인 것 같고 이건 새로운 다리인 것 같은데 철제로 되어 있어서 차도 많이 없어서 그냥 건너 다닐 수가 있어요 우와 장난 아니다 여기 근데 진짜 생자연이다 생자연 물 진짜 맑아 드디어 마지막 행선지랑 제일 가까운 마을 진짜 오는 길에 도로가 엄청 안 좋아서 여기 오실 분들은 꼭 오프로드 차를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박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큰 오프로드 차를 레드카에 돈 아끼지 마세요 타재로? 타재로 추천드립니다 뭐요? 렌드프로저? 렌드프로저? 네 그 정도 이상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산타페이상 사이즈는 산타페이상 진짜 레드카에 돈 아끼지 마세요 저희는 돈 아끼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차도 이거밖에 안 남아서 너무 급하게 오더라고 이거 밖에 못 빌렸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시냇물이 조절 흘러나는 건가? 마을에 오 진짜 신기하네 길다 마을 도착 여기 이런 시골 마을이라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냇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차로 다 지나다녀야 돼요 이래서 오프로드 차를 빌려야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저희가 찾은 숙소에 도착했어요 도착 와 먼 길 왔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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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너무 좋아요 뜨거언네 야, 이건 안드레이래 전해주세요 안녕 안드레이 안드레이 내가 이게 안드레이래 봐 볼 수 있시 봐 볼 수 있시 또 아래되면 좋다 근데 공기가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잘생겼어 여긴 뚜아르트도 있는 방향이 옛날 우리 시골집 같은 느낌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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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타고 가야 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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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번째 숙소에 들어왔어요 와이파이는 사무실 있는데 그쪽에만 와이파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숙소파랑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쪽에 이렇게 캠프 바이어처럼 뭐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담요 같은 이불이 좀 찝찝할 것 같아서 다행히 저희는 침낭을 들고 와가지고 침낭을 덮고 잘 예정입니다 가요 가요 아 진짜 씻고 나니까 살 것 같다 너무 きへ 너무 resources 저 생각이 기쁘다 이거 만든 것도 대단하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 두사진거 하나있다 뭐야 뭐요? 떠내려간다 지금 숙소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냥 진을 쓰는데 자리 잡았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번 여행을 계획을 하나도 안 잡고 왔는데 나름대로 순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번째 저희가 가려고 하는 스팟은 저기 위에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저희끼리 가려고 했는데 결차로는 좀 못 간다고 하더라구요 완전 오프로드라서 그래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저희 숙소에서 사람들이랑 다같이 아침 9시에 타고 가서 2시간 정도 간 뒤에 한 5시간 이렇게 돌아보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또 예약을 해가지고 내일 또 안전하게 갔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발에 한번 담가볼게요 수영을 못하겠다 수영을 못하겠다 밟아 나가서 우와 얼음장이다 얼음장 여기 있지? 어딨겠다 물 진짜 깨끗하다 물 진짜 깨끗하다 물 진짜 깨끗하다 여기서 맥주 한잔 할까? 물 진짜 깨끗해 어서서 이렇게 오 굿 소 굿 소 굿 소 굿 알가떡 물 거기도 잠시만요 주인공 쌍여자 스테이스 밟을 주문해야지 모두가 놀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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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고 맥주를 먹다가 잠들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약간 죽같은 거랑 비리죽같은 것 같고 블링이 나왔어요 오늘은 좀 먹을 수 있겠어요 이제 2차 타고 올라갈 거예요 약간 군버스 같은 느낌 멋있다 어디? 아 저 언덕에 진짜 열받네 진짜 열받네 월급을 주고 시켜 먹던가 바랍니다 바람들 갈 거예요 아 똥도 봐야 되고 카메라도 봐야 되고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러시아에 러시아의 스위스라고 할만합니다 물론 스위스는 안 가봤지만 스위스 가본 남편도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그 정도 값어치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점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떤 점에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차 타고 출발합니다 지금 길이 장난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차로 못 올라가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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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다 놀이 기울었다 지금 차가 완전 기울었어 저 홍비백산 홍비백산 계속 이걸 두 시간 타고 간다고? 저희 이거 타고 왔는데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다른 차들도 다 이런 거 타고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오는 길이 진짜 너무 험해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길이 진짜 너무 험해가지고 진을 다 뺐어요 계속 두 시간 내도록 흔들려가지고 두 시간 내도록 흔들려가지고 잡고 있느라고 팔에 알베기인 것 같아요 어떤 호수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호수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배 타고 건너가서 건너가면 작은 호수가 또 있거든요 작은 호수랑 큰 호수 사이가 스팟인 것 같아요 뒤에 만년설이 보여요 호수 색깔도 완전 초록빛이에요 물 엄청 맑아요 물 엄청 맑아요 속이 다 보여요 우와 이런 거 타고 갈 건가봐요 너무 재미있는 거 같아요 이야 재밌겠다 우쩌 으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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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제 다 왔어요 버터 타기 잘 한 것 같다 물 진짜 깨끗해 안에 다 보여 진짜 대박이다 여기는 약간 또 백사장처럼 돼있네 감사합니다 산 중턱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어요 이 산의 규모가 진짜 큰 거다 그럼 맞지 우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지금 너무 예뻐요 산 위에 어떻게 이렇게 호수가 있을 수 있죠 호수라고 하기에도 엄청 커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위에 거 벗었어요 여기 돌길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우와 저 뭐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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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건 신기하다 진짜 배타 공간 진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 건너편에 작은 호수도 너무 멋있고 지금 만년설이 가까이 오셔서 더 멋있는 풍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큰 호수 저희가 저 큰 호수 저 건너편에서 여기로 건너왔어요 저희가 저 큰 호수 저 건너편에서 여기로 건너왔어요 대박이죠 오 알타이가 이런 곳입니다 부머니에서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왜요? 제가요 300루블 찾았는데 6000루블이 없어졌어요 2000루블 얼마에요? 9만원 10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허나 요정도 필요하면 6000루블 낼만 하죠 아 뭐래 온나 아웃다 못찬나 아 됐다 이번달 긴급재정 선포한다 용돈 50% 삭강 세날피 20% 삭강 긴축재정 늘어납니다 아 샴이 짓을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되게 아니 저쪽으로 떠내봤으면 너 보일 수 없어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나 고마워 이러면 이럴 수 없다 ㅋㅋㅋㅋㅋ 아주 제가 여기 가가지고 고마워 누가 또 왔어 한번 내려갔다 오보까대 저기서 5000루블을 찾잖아 와이프 어디가에 걸려줄 수도 있잖아 말이 안되지 지금 남편이 6,000루브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갑자기 저기 위에 앉아있어 저기 위에 앉아가고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000루브를 본인에 올라가더니 물을 타고 내려가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뛰어내려와서 3,000루브를 주웠는데 6,000루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쌍이 이렇게 세게 쓰고 떠내려갔을 것 같은데 그걸 찾으러 갑니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보입니다 아파 아파 안 보입니다 물 엄청 맑다 보이고 엄청 더 맑아 보인다 집관사전소 여기 큰 오수입니다 지금 작은 오수 가서 풍경 구경 다 하고 유천료들 잃어버리고 못 찾아서 지금 여기에 발송되고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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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는 300루블밖에 안 남아서 이 배를 타고 갈 수 없어요 걸어서 가야돼 배는 한 사람당 350루블이거든요 지금 원래 보트 타고 가면 5분만에 가는데 강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거래요 계획된 거래요 남편은 지금 계획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호수 옆에 이렇게 삼키 물 맛 좋아 뭐라고? 물 맛 좋아 고마워 타 맛있는 거 해 먹는 백패커들 카누도 들고 와서 카누도 타요 진짜 대단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동양인은 진짜 한 명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인사도 잘해주고 엄청 친절해요 러시아는 알면 알수록 진짜 츤데레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갑자기 온다 오빠가 오늘 닭스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닭스프가 나왔어요 오늘 좀 맛있겠는데 오늘 진짜 너무 배고파서 제발 맛있는 거 나오라고요 기도했는데 오 대박 지금 저녁 먹고 와서 아이스크림 먹는데 내일 아침에 저희는 새벽같이 출발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잘 예정입니다 지금 한 8시 아직은 좀 안 됐는데 내일 아침에 4시에는 출발할 예정이거든요 내일 이동해야 될 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안 먹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잘 거예요 아이스크림 안 먹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